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이 헌혈 100회를 달성해 명예증을 받았다. 어릴 적 병균 외삼촌을 정성스럽게 간호하던 외할머니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헌혈을 시작했다는데 이웃에게 생명을 나눠준 조성열 경장을 사건 만장에서 만나본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이웃에게 100회나 되는 생명을 나눠준 30대 경찰관의 얘기입니다. 어떤 경찰인가요? 인천 해경 소속의 조성열 경장입니다. 31살인데 이분이 헌혈을 100회를 해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바다파출소 소속인데 헌혈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횟수가 30회가 되면 은장, 또 50회가 되면 금장을 주는데 조경장 같은 경우에는 헌혈을 100회를 했기 때문에 헌혈 유공장, 명예장이라는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조성열 경장이 처음 헌혈을 시작할 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조성열 경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헌혈하게 된 계기는요. 어렸을 때 삼촌이 쓰러지셨는데 아프셔서 그때 외할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병관하면서 흔히 말해서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돌봐주시고 하시니까 삼촌이 엄청 많이 호전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저렇게 내가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하게 된 걸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번한 거에 우연찮게 신문에 나가주고 형은 되게 대단하다고 하고 있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원래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덤덤하게 보시는 것 같고 앞으로 근무람이나 바깥에 활동함이 있어서 항상 더 조심화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기가 된 것이 어릴 적에 삼촌이 아팠는데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헌혈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이게 중학교 때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조성열 경장이 외할머니가 삼촌이 아플 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걸 보고 누군가 헌신을 다해서 누구를 돌보면 그 사람이 낫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가 혹시 누구한테 헌신을 다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헌혈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깨달음을 위해서 헌혈했는데 백번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웃들에게 백번, 백번이라는 의미가 숫자라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이분은 보니까 기본적으로 봉사예요. 이분이 헌혈에 이르게 된 것도 결국은 봉사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람 중학교 때부터 헌혈은 시작은 했대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봉사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서 했는데 여건이 수험생 공부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흡족하게 봉사활동이 잘 안 됐고 대학 들어간 이후에 군대 가기 전까지도 봉사 동아리 이런 데 가서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봉사 같은 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좀 수월하게 봉사만큼의 어떤 값어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거기서 착안한 게 이제 헌혈로 대체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헌혈을 하려면 사실 자신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챙겨야죠. 평소부터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보통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상의를 거쳐서 한다고 얘기하시고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전혈을 했는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자주 도와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혈소판하고 혈장 위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몸 관리는 그냥 푹 쉬는 거, 집에서 잘 쉬는 걸로 한다고 하시고요. 담배는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술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자기 관리는 헌혈으로 하십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헌혈하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는 참... 조성열 경장은 헌혈뿐만 아니라 신체 전부를 기증하겠다라는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들어볼까요? 장기 기증 서약은 한 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부모님하고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신청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때 가족들의 의견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나중에 어떤 식의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긴 하는데 그런데 죽고 나서는 어차피 화장이 되고 나면 납골당이 들어가 있을 몸이니까 그래서 그런 몸이 될 바에는 어차피 조금 도움을 드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조용한 곳에서 정말 조용히 이렇게 100번, 200번, 300번 하신 분도 많고 정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더 크게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헌혈은 해서 200번이든 300번이든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서약을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자신의 어떤 모든 신체를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은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럼요. 이게 미래, 인체 관련된 걸 모두 다 기부하겠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나중에 장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학교나 이런 곳에서 시험용 사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말이 그렇지 그 이후를 생각하면 이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혼자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부모님이랑 굉장히 많이 상의하고 결정을 했는데 사실 내가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했으면 이건 배우자랑도 상의를 해야 되는데 미래 배우자에게는 아직 상의를 못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경장 얘기는 지금도 지금이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정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로우톤으로 저음이면서 굵직한 목소리가 상당히 힘 있는 목소리거든요. 목소리 참 좋죠. 그런데 이게 조성열 경장을 보니까 봉사가 몸의 배신뿐 같아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착한 목소리 페스티벌이라는 일종의 오디션의 도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1차, 2차, 3차의 과정이 있는데 1차, 2차 통계하고 3차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대요. 그래서 탈락하고 나서도 본인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다고 하시는데 탈락은 했지만 이 목소리로는 내가 재능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아쉽긴 했어도 다른 부분으로 또 다른 능력이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또 본인은 다른 형태로 재능기부나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피, 피, 현열도 하고 또 목소리 재능기부도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자기의 티셀을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자기의 어떤 계획이 계속 이어지겠죠? 네, 뭐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죠. 목소리도 재능기부를 한다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헌혈 지금 100번 했어요. 지난번에 400번 정도 했던 분 소개를 한번 해서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요. 지금 뭐 그 기억하고 계신 사람 있습니까? 그분도 이제 400번 했는데 아마 200번, 300번 이렇게 했던 분들 많다. 조성열 경제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계속적으로 할 거다. 200번, 300번. 아마 400번 이상 하고 싶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이 해양경찰이잖아요. 해양경찰이면서 바다도 지키면서 이웃을 지키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몸소 실천하는 행동이 되어있단 말이죠. 보니까요. 이 집안에 어머니가 든든하시겠어요. 위에 형이 5살 차이 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소방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형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 봉사하는 어떤 공직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군대를 해양경찰에 있는 전경으로 입대해서 생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실하게 했겠죠, 이분. 그러니까 아마 그 해경 원래 그 직원들이 야, 너 해경 들어오면 잘하겠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너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경에 들어오게 됐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내가 건강을 조금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직업이 있어서 내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굉장히 든든하시겠어요. 이런 아들들 둘 두고 계셔서.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주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이 조성열 경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건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주니까 참 뜻깊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오늘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 끝으로 오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